오늘 몇 회죠? 오늘이 벌써 100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벌써 이제 그 L.E.P. 2 숫자가 아니고 이제 3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우와아 오늘 사실 게스트들을 준비해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해서 또 오늘 여기서 끊고 갈게요 저 이거 케이크 잠시만 옆에서 두고 나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예아 자 앤 액션! 오케이 아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오늘 어 우와 형 100히라면서요 축하해요 아 연기가 어색했나? 다시 한 번 해보자 자 take 3 네 다시 가볼게요 형 이거 촛눈 떨어져요 잠시만요 여러분 준비됐어?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저기 없던 일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자 천천히 천천히 가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게스들을 네 그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 언젠가 들어 올 거라고 제가 곧 네 올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요 네 네 알 그래서 어 어 어허 어! 방금 쿵쿵쿵 소리가 백개 축하합니다 백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찬이여 백개 축하합니다 백개 축하합니다 예 회축하니더 우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회축하니더 아 잠깐만 이거요 오다 주웠어요 요오오오 오다가 형 닮은 꽃이 있길래 한 번 주워왔어요 아무준에 저희 맞춰 입었어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백개특집이라서 저희 스리라타가 이렇게 찾아오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랜만에 저희 단체 인사 한 번 해볼까요? 하나 아 뭐하는 집이야 하나 하나 왜 그러냐 원 투 쓰리 라차 스파라 오늘 한 번 우리 룩을 한 번 아 뭐 일단 먼저 앉고 앉고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대로 앉으면 돼요? 일단 먼저 앉으세요 제가 제가 편하게 아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디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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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실시간은 지금 백만분들이 보고 있는데 아 이거 백만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그럼 백만분들한테 백만분들한테 아 뭐래 나 그러면 아 안 부끄러워 하하하하 여러분 백회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하하하하 예쁘게 입고 하하하하 예쁘게 입고 아니야 이게 패션이냐 우리가 잘 준비해왔잖아 오케이 그럼 한 번 보여줍시다 그래 보여줘야지 이 모든 아이디어가 다 그 우리 창빈이 아이디어여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내 아이디어 아니여 창빈이 아이디어여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각도만 조류를 해주고 짜자잔 짜자잔 여러분 자신감 항상 자신감일게 뒤로 가면 될까요? 멋지네 자신감이에요 다 너무 예쁘네 어때요? 데리고 와서 잘 보이게 오 예 스와이 스와이 아무튼 저희가 이제 백회 득티베만큼 얼굴을 못 들겠어 컴온 스와이 어 우리 청자켓 검은 티셔츠 자 그럼 바로바로 진행할게 그랬어요? 여기 좀 약간 티 안나게 요새 뭐 듣고 있냐 뭐 듣고 싶냐 추춘해주는 만한 노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받아왔죠 어우 세심한 남자 아니야 어디 어디 간지러워? 눈 간지러워 눈 간지러운데 이렇게 하면 안전될 눈은 어디가 간지러워 이렇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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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한다고요? 왜요 아 그러면 청자켓만 벗을까요? 어차피 다 검은색인데 안에 아 그래 아니 근데 자켓이 천이 포인트 아니었어? 저 이게 포인트 아니었어? 근데 이미 전 신발 보여줘 이거 이헨이 거 저는 깔맞춤 핑크핑크 이헨이 거 깔맞춤 핑크핑크 하드디스크에 한 0점 숙소에 있던데? 두고 두고인거 아니에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숙소에도 있고 여기도 있기는 했는데 왜? 아 비싸요 아 장난을 못 받았어 뭐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래 무슨 장면 아 그래? 그쪽에 있었어? 그럼 내가 갖고 온 거 뭐야? 이렇게만 생겼어야지 아 그럼 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 그렇죠 형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창방 말고 창방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다시 해볼게 아니 됐어요 넘어가 넘어가 이미 김 셌어 아 그래? 아 김 먹고 싶다 김 먹자 김부각 많이 싫네 김부각? 사과대 사각사각 사과대 사각 잠깐만 직각 직각 응 김부각도 바삭바삭해 바삭 좀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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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배꼽도들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어 진짜 미쳤다 그거 웃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괜히 진행해볼까 이제 진짜 초대하지 말 걸 그랬어요 진행을 해봅시다 아니 뭐 초대해 형 저희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꽃도 들고 오고 어? 이거 케이크도 들고 오고 알았어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아니 진짜 서운해요 아니 왜 아니 진짜 서운해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넌 괜찮다 넌 괜찮다 넌 괜찮다 넌 감사합니다 넌 괜찮다 넌 괜찮다 넌 괜찮다 넌 괜찮다 넌 괜찮다 아 괜찮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박자가 좀 빠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 내가 리허설 때 해보니까 많이 빠르던데? 너무 똑같이 했거든요? 아 이게 임원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했는데 아 이러면 우리 스테이가 스트레이키즈를 라이브 안 하네 라고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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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거 딱 딱 마음 먹었지 아 이거는 라이브감을 티비를 내자 그래서 박자가 일부를 빠르게 하죠 약간 변소리를 주자 오케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일부러 가면 그걸 그 질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아니야 내가 일부러 내가 설마 내가 거기서 거기서 내가 긴장해가지고 설마 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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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긴장해가지고 거기서 빠르게 했을까봐 내가? 아 내가 미안 아 진짜 설마 뭐지? 그 맞대 맞대 형 말이 맞대 내 말 말이야? 아 그런 뜻이 아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설마 신수자 했을까봐 내가 어? 아 그럼 영수 보지 말까요? 형 형 형 형 형 맞대 아니 안 본다면 내가 뻔뻔해지지 뻔뻔하게 그냥 할게요 봐요 점점 점점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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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아 형 말 말이야 응 알았어 알았.. 말 말이야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 내 말 맞아 고마워 아 그럼 보지 말까요? 봐요 봐 봐 봐 아니 보는 거로 너무 잘하네 이 친구 뭐 야 박제가 짝짝 놀랐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추천목들 받아왔는데 네 누가 추천했는지는 제가 어 비밀이요? 네 비밀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몰라도 다 들으면 누가 추천했는지 다 알죠 우와 제가 우리 멤버들이 그거 고르는 거 모를까봐? 어 내가? 어 에이 그거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뭐 신이야 내가 오 podcasts 9월 15일 오 승민이 20일 9월 22일 오 니노 니노 형?? 10월 11월 잠깐만요 10월 20 22일 23일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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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있다? 10월 25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 이제 지금 이거 리노 이거 듣고 있으면 10월 22일 25일 내가 25일을 했잖아 아까 내가 25일을 했잖아 다음 곡은 음 다음 곡이 뭔가요? 소고기 토끼야! 불렀어? 형 돼지 토끼야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러니까 성이 돼지고 이름이 토끼야 성이 돼지가 먼저네? 성이 돼지면 그렇게 된다 그렇지 왜냐면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성은 못 바꾸잖아 그쵸 형 그럼 돼지가 좋아 바닷코끼리가 좋아 너 만약에 바닷코끼리가 좋으면 돼지 바닷코끼리가 되는거야 아니 그건 그냥 그건 그냥 뚱뚱한 바닷코끼리잖아 맞아 근데 그것도 줄이면 돼지가 되긴 하네 돼지 바닷코끼리 그러면은 다음 노래가 볼래? 오케이 다음 노래 갈게요 네 다음에는 또 스페셜한 추첨을 받았어요 바닷코끼리 야야 다음 노래 듣자 다음 노래 듣자 다음 노래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다음 추첨곡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레츠 고! 아 이거에요 오늘은 뭐 먹지? 늦게 먹으면 예니가 또 뭐라 할텐데 점심을 빨리 마시는 거 먹어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뒷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네 제 차례인가요? 아 제 차례에요? 그럼 너가 하셔야죠 지금요? 혹시 한 씨가 괜찮다면 네 오늘 백희 특집인데 특별한 특집인데 한 씨의 벌스라도 혹시 어느 정도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어떨까? 그러면 댓글에서 가사를 몇 개 추천받아서 그걸 넣어서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돼지 코끼리건 토끼건 너 언제나 될게 아 이것도 넣어야겠다 돼지 코 아 좋았어 돼지 코끼리건 뭐였냐? 돼지 코끼리건 토끼건 재미네 넌 언제나 뭐였지? 아 대끼야네 넌 언제나 돼지야라고 하잖아 내가 언제나 대끼야 오케이 대끼야 그냥 대충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 프리스타일로 해봅시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 혹시 강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오케이 오케이 주간 정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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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돼지 코끼리건 형이 토끼건 넌 언제나 대끼야 아니면 돼지인가 아내 형은 처음보다 살이 많이 빠졌어 초심을 잃었어 조심을 잃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프리스타일로 간다 다시 해볼래? 아니면 바로 갠춘? 그 뒤는 프리스타일로 갑시다 오케이 그럼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예 예 어 예 형은 살이 너무 빠졌어 처음보다 초심을 너무나 잃었어 왜 매일 저녁 야식 시켜 먹던 습관 어디로 가고 운동을 하고 있어 너무 맘이 아파 야위여가는 형의 턱살을 볼 때마다 동생은 맘이 너무 아파서 비타민C라도 챙겨주고 싶을 맘이거든 형은 나의 정말 너무나 더 위대한 형 어 여기까지 합시다 위대한 형 위대한 쪽까지 끊어 오케이 오케이 위대한 형 솔직히 거짓말이 없으니까 야 이거 가사가 어 가사가 위대한 형까지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위대한 형만 자릅시다 오케이 오케이 가사가 슬픈데? 자 잠깐만 형은 나의 됐기 아니면 그냥 되지 아냐 솔직히 어울려 바다 코끼리 너무 길어 미쳤냐? 아 재밌잖아 계속해 계속해 마음 주지마 아 나 닮지마 아 나 공기를 너무 많이 삼켜서 배 아파 아 우리 스테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할까요? 그래 스테이만 좋으면 됐어 솔직히 그렇긴 해 스테이만 좋으면 됐어 내가 바다 코끼리야 돼도 아 형 형 형 바다 코끼리 좋다 대끼가 대리 토끼에요 대리 바다 코끼리가 돼서 형 나 바다 코끼리 좋아 바다 코끼리 좋아 바다 코끼리 좋아 야 바다 코끼리 멋있어 바다 코끼리 얼마나 멋있는데 어? 야 바다 코끼리 멋있단 말이야 어 바다로 가야 돼 바다 코끼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바다 코끼리 너무 웃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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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봐봐! 둘이 해! 바닷코끼리 바닷코끼리 야 형 바닷코끼리 트렌딩되고 있대? 아 형 아 빨리 와 어디? 코끼리 붙어? 아니면 까지 이거 쓰고? 코끼리? 내가 사랑하는 형 형 서창빈 영어로 이름은 SPR 다시 해보자 형 도대체 왜 입었어 바... 아 왜 입었어 바지란 말이야 왜 입었어 바지는 입어야지 빨간바지 내가 진짜 바닷코끼리인 줄 알잖아 바지는 입어야지 인마 사랑 취급은 해 인마 아 미안해 나 정리하고 올게 나 진짜 들어 못할 것 같아 나 정리하고 올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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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 뭐라고요? 바닷코끼리가 싫더라구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실시간 틀렸는데 6이라며 바닷코끼리 진짜 왜 그럴까 우리 스테이로 아 나 진짜 이거 왜 이래요? 야 바닷코끼리 얘기 누가 꺼냈어 오늘? 아니 형 형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가사 다 나온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야 재밌냐? 재밌냐고 인마 형의 목소리는 마치 무야호 언제나 귀속에 조용히 내게로 속삭여 물론 난 사랑하거든 우리 형의 모든걸 그러니까 하고픈 것들 다 하면서 살아 오야호 아 좋아요 오케이 이걸? 400만 분 앞에서 서창빈이 바닷코끼리가 되버렸네 바닷코끼리 싫트 4위래요? 와 진짜로? 바닷코끼리가 엘리팬스율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제가 웬만해서는 싫트라고 하면 정말 감사드리신대요 바닷코끼리가 별로 감사하진 않아요 바닷코끼리 4위래 딱히 감사드리지 않아요 바닷코끼리 바닷코끼리 진짜 바닷코끼리 진짜 아 워어울스구나 아 그럼 워어울스네 엘리팬스율 말고 형 멋있잖아 왜 귀엽게 생겼냐 어우 귀엽게 생겼냐 아니 귀엽게 생겼네 야 귀엽다 귀엽네 야 나 스키즈로 데끼 데끼 그것도 나왔어 오오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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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보는 포크는 아닌데 꺼 빨리 꺼 꺼 알았어 알았어 야 너무 귀엽지 않아? 야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행하자 진짜 목 아파 아니야 우리 차민이 될기야 언제나 될기 아니야 우리 언제 될기야 바닷고기 자거나 손을 잡아줘 왜? 왜 나 안 잡아줘 왜 나 안 잡아줘 나 이거 참 우울해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네 백현 선배님의 정추천노래 아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진짜 좋죠 아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아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뭐요? 아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이 노래 아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안 보여 아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이 노래 저 화면 들어봐 그 뭐냐 그렇네 아 이 노래 알죠 이건 진짜 띵곡인가 진짜 이거는 명곡이야 진짜 진짜 띵곡이야 이건 아 독보적이죠 네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노래죠? 토끼와 토끼와 바닷고기 토끼가 바닷고기 이제 슬슬 즐기고 있어야지 재밌네 내가 볼 땐 거북이가 정전 붙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볼 땐 거북이가 바다거북이라면 좀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바다거북이요? 아니면 그냥 바다거북이는 엄청 빠르지 바다거북이는 수영이 빠르지 바다거북이는 수영이 빠르지 엄청 빠르지 근데 바다거북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아이솔레이션이 잘한다 그거 아직 안 했네 중요한 걸 안 했어요 그걸 깜빡했네 깜빡했어요? 그걸 깜빡했어요? 깜빡 신호등이 깜빡 바다거북이 생기지 않았다 말이 끝까지 들어야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엄마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허그 한번 합시다 허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테이와 함께 그룹 허그 한번 해볼까요? 진짜 우리 바지 어떡하냐 바지 한번 한번 더 보여주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네 스테이에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그룹 허그? 오케이 오케이 빅허그 창빈이 하니 창이 바이 빠영 빠영 창이 습괜